. 아유! 말도 하기 싫으신 거예요. 말도 하기 귀찮으신 거예요. 되게 이제 과장되게 웃으실 거예요. . 이건 내가 인정. 그말해 하시면서.. 그만해 하시면서 제 큐카드를 이렇게 가져가셔서 X를 막 칠세요. X를 쳐서 다시 형한테 돌려주세요. 여러분 딱 보면 전부 내 대사야. 나 몇 번 대사도 없는데 제 거 다 째 해놓고 맨 끝에 더 나올 거 없어. 그만. 아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잖아. 형님은 여기서 끝. 그만. 저한테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목도가 진짜 있었어요. 목도가 진짜 있었어요. 저 얘기 좀 할게요. 선배님이 얘기할 때는 선배님이 뭐 이러고 김성주 씨가 이랬더니 너 왜 중급직 종합음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냐고 손을 가만히 냈더라고. 못하겠으면 의자를 잡으라고. 저 이러고 방송했어요. 이러고.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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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잠깐 좀 나가 계시네요. 할 얘기 너무 많아. 오늘이 힐링이야. 망고천. 개수 있는 거야. 짜장면 드세요. 짬뽕 드세요. 그리고 이제 어색하면 여기를 붙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저번에 이러고 방송했어요. 좋은 얘기잖아요. 저번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 경규 형님이 하신 말씀대로 편집도 되어 있고. 방송이 그렇게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를 느꼈지만. 그 당시에는. 저를 되게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그만해. 뭐라고 그러지아봐. 계속 제 대상만 막 지으면서. 그러면서. 또 구라 형은. 저쪽에서. 거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야 당신은. 박작스러워야지. 또 형님은. 말린 척 하면서. 야 살살해. 초보자라. 살살해. 얘 언제 달라갈지 모르겠네. 언제. 언제 다를 갈지 모르겠지. 언제 다를 갈지. 야. 뭐 감동 감동은 안 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감독은 이제 좀 나중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형님이랑 이제 방송을 한 1년 넘게 하면서 형님한테 좀 많이 인정을 받았고 친해졌고 나도 형님을 좀 많이 알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쿄로 저희가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화성인 바이러스에 해외 촬영 도쿄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해외 촬영에 갔죠 해외 촬영은 딱 도착해서 한해다 공항에서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이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 턱에 여권을 누구 하나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를 다 보고 여권을 딱 봤더니 김현동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구라 형이 이거 여권을 놓고 갔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이거 봐라 이거 좀 장난을 좀 쳐야 되겠는데 놀려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숨겨가지고 제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구라 형이 막 난리가 났어요. 여권이 없어졌다 뭐 알아서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찾고 그랬더니 경기 형이 야 좀 잘 좀 찾아봐 야 그거 좀 침착하게 찾아봐 구라 형이 막 저쪽까지 데스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형님한테 형님 그거 좋아하실 줄 알고 형님 여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때 형님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면서 장난을 쳐도 칠 게 있지 너 이제 빨리 갔던 차자 너 다구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임마 자식 저는 아니 몰래카메라도 그렇게 오래 하셔가지고 아니 방송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를 몇 년씩 해서 양심 냉장고 몰카모 대병사를 해서 이렇게 장난치면 재밌어 하실 줄 알았는데 된통은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형님은 도대체 뭐지? 아 내가 이 형님을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잘 모르고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다가 경기 형님이 저를 이제 좀 생각해 주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아 이제 감동받은 얘기입니다 네네네 저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대본이 있었으면 제가 X 이름 그래서 그만하세요 형 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경기 형님이 앞에 앉고 저하고 구라 형이랑 뒤에 앉아있었는데 구라 형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고 넓게 앉아고 옆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혼자 앉게